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취급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 이렇게 나눠 줘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는 무엇에 의한 분류인가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것도 먼저 아셔야 되고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좀 컴퓨터 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문자 모니터에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숫자 문자 등에 셀 수 있는 데이터 그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취급하는 데이터에요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구성 헤러가 논리 헤러에요 디지털 컴퓨터 논리 헤러 항상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측 연산이라고 합니다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측 연산 그 다음에 논리 헤러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연산 속도가 느림 우리의 디지털 컴퓨터 빠르잖아요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해서 느리다 그 얘기에요 디지털 컴퓨터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느리다 라는 거고 하지만 디지털 컴퓨터는 정밀도가 필요한 한도까지 가능하다 라는 거고 나무리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램 필요하잖아요 기억장치 프로그램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우리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혼돈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아날로그 컴퓨터 아연 아연 연속적인 물리량 연속적인 물리량 뭐가 있느냐 전류라든가 온도 속도 이런 것들은 다 연속적인 물리량 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증폭해로를 사용합니다 연속적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증폭해로라고 해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아증 아증 아연 연속적인 물리량 아증 증폭해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 연산에 사용을 합니다 아미 아날로그는 미적분 아미 아연 아증 아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에 비해서 빠르다 그래서 아빠 아날로그 빠르다 아빠 이렇게 아연 아증 아미 아빠 그 다음에 정밀도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아재 아재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나 프로그램이 아날로그 컴퓨터는 필요없어요 아 필요없음 아 필요없음 아 필요없다 아 필요없음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하고 아날로그 컴퓨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디지털 컴퓨터 하고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컴퓨터가 있어요 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HYBRID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 있냐면 잡종 혼합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 하고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따서 합쳐 놓은 조합형 컴퓨터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컴퓨터에요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다양한 입력 값을 처리 전류 전압 온도 연속적인 물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고 뭐예요 아날로그 컴퓨터죠 1번은 틀린 거고 뒤에도 볼까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만 처리한다 숫자 데이터만 처리하는 건 뭐예요 숫자 문자는 디지털 컴퓨터 1번은 틀린 거고 2번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해로로 구성되며 증폭해로는 아증 증폭해로는 뭐예요 아날로그 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논리해로는요 디지털 컴퓨터 세번째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며 아 미 아날로그 미적분 맞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3번이 옳은 설명이다 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네번째 아날로그 컴퓨터는 범용 범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아니고 뭐예요 디지털 컴퓨터가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4번도 틀린 거고 특수 목적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아날로그다 라는 거죠 디지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아 미 아날로그는 미적분 그 다음에 디지털은 산술이나 논리 연산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